자, 주목! 겉은 쫀득, 속은 달콤! 굳지 않는 앙금가래떡이 있다고? 오늘은 화제의 SNS 대란템 펀딩률 488% 달성에 빛나는 솔티 앙금가래떡을 먹어보겠다! 예에에에에! 쫄깃쫄깃 탱글탱글? 음, 너무 맛있다! 솔티 앙금가래떡은 달지 않아?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팥 앙금으로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며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입안에 쏙! 가벼운 식사 대용으로도 완벽하겠는걸? 청정지역 정읍산 농산물과 직접 재배한 모시로 만든 솔티의 떡에 모시 앙금가래떡 다들 빨리 주문해!